게리 뷰티 K-BOX 안녕하세요. 게리 뷰티 K-BOX 연희연희, 채연입니다. 저희 전이 이선희입니다. 저희가 벌써 두 명의 고민을 클리어했잖아요. 정말 반응도 뜨거워서 저희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럼 빨리 다음 고민도 만나볼까요? K-BOX! 좋았어. 잘 거룩합니다. 매 흑 오늘의 영상은 이 영상이 필요한 영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몇 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 여행이 좋습니다. 여행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또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불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많은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이거 고민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걸 다 들고 가면, 또 지금 짐도 늘어나고, 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또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또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K-BOX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아, 잘 오셨습니다. 우리 럼런을 위해서 고민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짜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요. 아, 저도요. 공연을 가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여행도 같이 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되게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요. 그나저나 요즘에는 MBTI 성향에 따라서 여행 방식도, 장소도 다 다르다고 해요. MBTI 검사 해보셨어요? 네, 저는 ENFJ가 많이 나왔어요. 저는 뭐 같아요? E, S, F, T. 오, 하나 맞았네요. INFP입니다. I라고요? 왜 웃으세요? 아니, 굉장히 누가 봐도 이유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진짜로 굉장히 노력하는 I예요. 매사에 신중하고,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감성적이고, 이런 걸 못 느끼셨나요? 네. 어? 그럼 이제 우리의 성향에 맞는 그런 여행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못 봤고 MBTI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INFP는 낭만이 가득한 여행지를 추천한다네요. 그곳은 바로? 어디요? 글로벌 여행지는 파리. 한국의 여행지는 여수. 가보신 곳 있으세요? 사실 이제 여수는 낭만, 감성이 가득하잖아요. 제 것도 한번 봐주세요. 알았어요. INFJ. 보자. 어디 보자. 약간 점쟁이 같은데. INFJ가 어디가 좋을지. 결과 나왔어요. 네. 다양한 문화가 가득한 네. We are LA.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인천. 인천. 추천 드린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성향의 럽란이들. 인천. 또 가보시길 추천할게요. 사실 베트남을 가봤긴 했어요. 또 가봤다. 다낭 유명하죠. 유명하죠. 근데 이제 현지 분들만 아는 그런 찐 완전 핫 스팟. 이런 곳을 아시는 럽란이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꼭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여기 여행 갈 때 챙겨가면 굉장히 좋을 아이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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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나눠져 있어요. 그런 거 알죠? 이걸 유지하고 싶은 마음. 몰라요. 이런 층 나눠져 있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마음이 이게 딱 깔끔해 이렇게. 그게 뭐야? 자 질문. 어디가 오일이고 어디가 물이에요? 제가 누구라고요? 큐젤? 네. 보통 물이 가볍잖아요. 기름이 무겁고. 아닌데? 그럼 어디예요? 무거운 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내려갔잖아요. 이게 기름입니다. 이게 물이고요. 아 이게 물이고요. 이게 기름이고요. 아니. 이게 물 색깔이잖아요. 누가 봐도 오일이고 물이에요. 위에는 오일이고 밑에는 동해안 심충수라고 합니다. 3대 7로 굉장히 황금 비율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워터로 산뜻하게 클렌징하고 오일 성분이 자극 없이 클렌징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 아마존에서 더 유명한 클렌징 워터 오일이래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이템이네요. 그리고 이 제품이 천연 성분으로 올인원 한 번에 자극 없이 클렌징이 가능하다고 해요. 굉장히 진짜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포인트 메이크업이랑 피부 메이크업을 다 지워준다고 하니까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매회 빠지지 않네. 네 거의 베프죠. 베프예요 베프. 도화지를 먼저 그리고. 꼼꼼하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굉장히 귀여운 걸 지금 만들었어요. 저기 있어요. 하나 둘 셋. Get it beauty. 저는. 오. 잠깐만 뭐예요. 칼이에요? 아니요. 립스틱이에요. 립스틱이에요? 당황했잖아요. 공포 특집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워터 오일로 한 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화장실 보러 가겠습니다. 뚜껑이 이런 데 흔들었어요? 바본가 봐. 막혀 있는 줄 알았어. 못 살아. 워터 오일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시죠? 바로 닦으면 안 되잖아요. 살짝. 덮어주고. 약 30초 정도 올려줄 거예요. 완고예요 완고. 완고? 네 완전 고수. 아. 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 완고 투고 이건 줄 알았어요. 한 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워질 것인가? 오. 루루루루.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네. 보시면 진짜 말끔하게 감쪽같이.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저도 다 지워줬어요. 짜잔. 이게 무슨 일이야. 다 지워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처럼 약간 귀찮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진짜 지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간편하게 이중 클렌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부드럽게 되게 잘 닦여요. 이 제품이 자극 없는 클렌징 제품이라고 상도 받았대요. 독일 더마 테스트 피부 안정성 검사에서 최고 등급인 엑셀런트. 획득했다고 하니까 우리 럼라니들이 정말 믿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또 비건 인증을 받은 거여서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럼라니들의 여행 캐리어에 들어갈 수 있게 케이 박스에 담아볼까요? 좋습니다. 우리는 클렌징. 귀차니즘에게 딱. 다음 제품을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짜자자잔. 더 오팔 퍼센트의 콜라겐 제품들이 있는데요. 콜라겐은 저희 몸속 주요 성분에 다 들어있다고 해요. 피부는 물론이고 그리고 혈액, 눈, 뼈, 머리카락에도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피부 진피층 80% 이상이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오. 와우. 왜요? 제가 하는 이치연 씨 맞나요? 좀 똑똑해 보이네요. 깨리뷰티. 네. 근데 중요한 점은 20대부터 콜라겐이 1%씩 감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벌써 3%. 3%요? 네. 저는 8%요? 괜찮아요. 23살이세요? 네. 28살이세요? 더 많으시네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부족한 콜라겐은 먹거나 바르면서 채워줘야 하는데. 저는 이제 야식을 먹을 때 족발을 주로 먹습니다. 근데 주로 족발에 있는 고분자 콜라겐은 먹어도 피부에 흡수가 안 된대요. 아 진짜요? 그럼 발라야 돼요 족발을?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지?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은 초저분자 콜라겐이라고 해요. 우리 피부 표피 크기가 500달톤인데 이거는 400달톤이어서 더 작아서 흡수가 더 잘 된대요. 한번 볼까요? 아 그렇죠. 바람 콜라겐. 아 바람. 제형이. 자. 오 굉장히 진짜 완전 크림 제형입니다. 살짝 반씩만 바를까요? 반씩만. 근데 이게 바디밤이어서. 지금 몸에 바를 수 없어가지고. 아니 이런 데 바르면 되죠. 발라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5회차가 됐는데도 양도자를 못 하겠어요. 양쪽에 바르면 되죠. 손에도 바를 것 같아요. 오 근데 좀 쫀쫀하면서 촉촉한 느낌이에요. 오 그러네요. 확실히 그런 건조한 바디를 촉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콜라겐이라고 하니까 뭔가 내 몸을 챙기는 것 같고. 맞아요. 오 향이 너무 좋아. 오 너무 좋아. 약간 파우더? 약간 파우더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저 향수 중에서도 머스크 향을 좋아하는데. 되게 은은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호불호가 없는 그런 향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다음 제품. 마스크팩. 네. 여자들이 또 여행을 갈 때 이런 마스크팩을 좀 여러 개 챙겨가서 도착하자마자 냉장고 열고 이걸 넣어놓고. 아. 그리고 저희가 또 자외선 이런 거 많이 또 쬐잖아요. 콜라겐이 58% 함유된 팩을 붙이면 더 완벽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상품 정보를 한번 볼까요? 네. 30g의 에센스가 마스크팩 한 장에 다 들었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들어와요. 이게 좀 느껴져요 그리고. 자 또 보면은 주요 성분이 아나토시 오일,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라벤더 오일, 보습과 주름방지, 자극을 진정시켜주는 성분들이라고 합니다. 저희 빨리 한번 붙여볼까요? 그래서 준비했죠. 자 여기 한번 붙여볼게요. 채연 씨는. 네. 에센스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한번 확인해주세요. 마스크팩 진정한 곳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알죠? 골고루 에센스가 이 팩의 시트지에 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좋아요. 평소에 마스크팩 자주 붙이세요? 자주 하죠. 진정할 때 좋아요. 되게 우와. 짜잔. 우와. 두께감은 어때요? 두께감도 딱 이제 피부에 흡수가 잘 될 만한 그런 두께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짜볼게요. 채연 씨는 에센스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되게 저한테 관심이 없네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진짜로. 자 갑니다. 원 투 쓰리. 우와. 우와.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욕심나가지고. 층 나눠져 있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그게 뭐야? 좋습니다. 아주 그냥. 칼이에요? 빙스틱이에요. 공포 특집인 줄 알아요. 아니. 아주 야무지게. 됐습니다. 쫀득한 앰플이 한가득 있습니다. 맞아요. 한번 붙이신 것도 보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붙여봤는데. 시트의지가 엄청 도톰한 게. 네. 이 시트의지 안에 영향이 듬뿍 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듬뿍. 또 보면 굉장히 넓어요. 얼굴 전체를 붙일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흐르지 않는 제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여자들이 이제 마스크팩을 다 바르고 남은 부분들을 몸에도 발라요. 혹시 바르세요? 마스크 붙이고 남는 거. 목 바르고. 잠시만요. 목 어떻게 바르신다고요? 아니 이렇게. 네.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위로. 네. 가슴에도. 둘미도 이렇게 하거든요. 부석부석. 너무 TMI인 것 같고요. 이거는 또 팩을 하고 따로 바디용품 안 챙겨가도. 바디에 또 슥슥 바르면 되니까. 괜찮네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느낌? 사용한 분들이 후기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얼 수분 콜라겐 덩어리 그 자체. 맞아요. 스킨, 로션 필요 없어요. 얼굴이랑 바디 전체까지 케어되니까 진짜 레알 신세계. 마스크 쓰면서 트러블이 심해졌는데 속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콜라겐 진정 성분으로 관리해주니까 마스크 트러블 박멸.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게 마스크 쓰면서 요즘에 트러블이 진짜 많이 생기는데. 그렇죠. 콜라겐이랑 진정 성분이 있다 보니까 트러블에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여행지에 가면 물도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루 종일 지쳤기 때문에 진정과 영양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마스크팩 한 장으로 몸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제품 너무너무 강추합니다. 저도요. 너무 강추합니다. 강추. 네. 콜라겐 골라 마스크팩 골라.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제품을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 조합 블링블링 콜라겐 립 매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우치 형태로 되어 있는 립 제품을 또 처음 봤거든요. 그러네요. 여기에도 콜라겐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색도 챙기고 촉촉함도 챙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신기한 점은 짜는 게 아니라. 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틴트 바를 수 있게 립 브러시가 같이 들어있어요. 브러시가 같이 들어있어요. 뭐? 이 네 개의 제품들을 다 발라보려면 테스트. 테스트. 종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저번에 한 몇 개 발랐을 때 너무 못 발라서 준비해주신 거 아닌가. 어떤지 발라볼게요. 좋습니다. 저는 오버립을 좋아해서 오버립으로 발라볼게요. 저는 거의 다 발라갑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제가 부잘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부잘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찍은 것 같아요. 저는 다 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저도 오버립을 좀 했긴 했는데. 이쁘게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잘해서 해야 하니까. 안 쳐다봐 주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저는 막 무언의 그런 게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봐요, 정말. 잘하네요. 진짜. 됐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버립을 좋아해서. 제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촉촉하게 잘 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제 입술에도 한번 발라볼까요? 좋습니다. 이거 중에서 하나 발라볼게요. 어때요, 저 지금 입술? 오, 굉장히 좀 진짜 생겨 살아났어요. 하늘 아래 같은 레드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바른 지금 이 레드 컬러 어떤 레드인지 아세요? 21호. 21호 어떤 레드?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거네. 이거 맞죠? 정답! 보면은 이건 정말 정석. 정석 레드. 클래식한 약간 레드. 이 친구는 이샨 씨가 말했던 것처럼 정석 레드. 정석 레드. 정석 레드. 이 친구는 22호. 핑크레드. 핑크레드구나. 네. 그리고 이 친구는 레드 오렌지. 게리 패티. 그리고 이 친구는 브라운 레드. 이대로 넣어 가서 그날의 기분에 따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좋아하는 색깔을 골라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또 섞어서 발라도 될 것 같아요. 여행 갈 때 딱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여행템으로 딱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 동이. 동이. 간편하게. 블링블링. 내 입술에 블링블링. 자 그럼 케이박스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 워터홀부터. 마스크팩. 블링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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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